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1년 11월 학평 27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어느 학교에서요. 학생회장 선거를 출마를 했나 봐요. 누가? 후보 A랑 후보 B가요. 그때 지지도를 조사했더니 후보 A를 지지하는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B가 2 대 3이었고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보 B를 지지하는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B가 4 대 3이었다라고 나와 있네요. 한 번 더 후보 B를 지지하는 학생 수가 후보 A를 지지하는 학생 수의 몇 배? 2배이다. 그때 전체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B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려준 힌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A의 남녀비, B의 남녀비 그리고 전체의 몇 배 차인지가 나와 있으니까 각각을 한번 표로 그려서 한번 나눠보자고요. 자 A가 있고요. B가 있었죠. 근데 A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남자도 있었고요. 여자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남자가 있었고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B가 등장이 되어 있는데 그 B를 어떻게 문제 풀 때 응용을 하겠냐는 거야. 어차피 전체 인원수라는 건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B만 만족하게끔 남자 여자 인원수를 설정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요. 남녀의 B가 몇 대 몇이야? 2 대 3이죠. 2A랑 3A라고 놔둘게요. 그 다음에 B는요. 남녀의 B가 몇 대 몇입니까? 4 대 3이에요. 4B 대 3B라고 잡아놓읍시다. 자 이거를 잡는 것 자체가 이 문제의 시작과 끝이에요. 자 그러면 남녀 2A, 3A, 2 대 3 맞췄으니까 전체 인원수는 5A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의 전체 인원수는 7B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를 봤을 때 우리 두 개 쓴 거잖아. 맨 마지막이 뭐 나왔냐면 후보 B를 지지하는 학생은 후보 A를 지지하는 학생 수의 몇 배래요. 두 배래요. 후보 B를 지지하는 학생인 7B는요. 후보 A를 지지하는 5A의 몇 배? 두 배니까 10A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7B는 10A니까 A나 B 둘 중에 하나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B라는 녀석은 7분의 10A라고까지도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문제 끝났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뭐냐면요. 조사에 참여한 남학생과 여학생 후보 상관없이 지지하는 후보 상관없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B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래서 우리 남, 여 다 인원 설정 해놨잖아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로 바로 넘어가서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남녀의 B였잖아. 그러면 남자 2A 더하기 남자 몇 명? 4B대 여자 3A 더하기 3B 이 값을 구하라고 시킨 거지. 자 그럼 우리 B를 A로 나타낼 수가 있죠 지금. 그래서 B 대신에 A로 나타내니까 2A 플러스 7분의 40A가 될 거고요. 3A 플러스 7분의 10, 30이죠. 30A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양쪽에 다 누가 있어? A가 똑같이 있으니까 A로 나누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얼마를 곱할래요? 7을 곱하자고요. B를 시키니까 상관없잖아요. 7을 곱하니까 14 플러스 40대 21 플러스 30이 될 거고요. 얘는 54대 51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멈추려고 했는데 M과 N은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돼 있으니까 얘 3으로 지금 약분되죠? 18대 3으로 하니까 17이 되는 거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M 대 N은 18대 17이 될 거고요. 두 개를 뭐하라고 시켰으니까? 더하라고 시켰으니까 M 플러스 N은 35가 될 겁니다. 지금 중요했던 게 아 여러분도 이거 못하냐고요 솔직히. 다 할 수 있잖아요. 다만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중요했던 거지 B를 뭘로 나타내는 7분의 10A로 표현하는 이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관계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 그렸던 이 표 이 표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냐 없냐로 갈리겠죠. 표 안 그려도 돼요. 굳이 그냥 이거 2A, 3A, 5A 4B, 3B, 7B 이것만 어떻게든 표현하시면 되는 거거든. 2A 대 3A 2 대 3을 만족하게끔 하는 방법을 꼭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얼마? N 플러스 N은 35가 정답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